graded 그러니까 skook 이건 뭐야? 아 예제가 하는 일에 좀 관심 좀 두지마 남자는 자꾸로 조신하게 살리만 하면 되는거야 그래서 이 물건을 이 가격에 사는 거야? 딜을 해야지 딜을. 슈킹? 오빠 이거 다 백화점 브랜드야. 오빠가 쓰는 거 그 싼 거 말고 백화점 브랜드. 어디서 윤정 수장이야? 윤정 수장이 아니고 슈킹도 아니고. 나는 슈킹딜을 하려고 했거든. 뭔디? 11번가 슈킹딜. 백화점 상품도 힘만 잘하면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다고. 슈킹딜. 아 어디 보자. 자 마음껏 뽑았어. 백화점 거 맞아? 맞습니다. 아주 그냥 이번에도 잘못 싸워먹는데 혼딱 뺏겨가지고 밖에 내쫓을 거야.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날 구멍은 있다. 전릴 활. 자동인. 활. 띵. 시대. 11번가 슈킹딜의 백화점 핫딜. 백화점 신상을 최저가로 모아 담아서. 슈킹딜에서 한 번에 결제. 더 슈킹한 건 할인 쿠폰까지 쓸 수 있다고. 어때? 11번가 슈킹딜. 슈킹을 담아줘서 고마워. 슈킹딜. 같이 살까? 지은식. 결의 맛은 etcetera. Guard. 이제 발인을 넘어 활인 시대. 모바일 11번가. 하하하하하